중국의 도시 푸어쉐에 대해서는 푸월시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보이시 보이시는 미국 아이다호주 서부에 있는 아이다호주의 주도이고 아다군의 군청 소재지이다. 로키 산맥 북부의 근거인 보이시 강에 걸쳐있다. 보이시는 프랑스어로 삼림이 많은 뜻인 보이스에서 유래되었다. 프랑스계 캐나다인 모피 사냥꾼들이 1800년대 초반에 이 지역에 들어왔다. 그들이 강에 그 두 개 나무들이 서 있던 이유로 그 이름을 주었다. 보이시의 별명은 나무의 도시이다. 연방 대리인들이 보이시에서 지방 사무실들을 유지하고 있고 정부 연방, 주, 지방 자체들은 도시의 가장 큰 고용주이다. 어떤 주식회사들은 보이시의 본부를 가지고 있다. 이 회사들은 컴퓨터의 마이크로칩 제조, 건설, 식품 가공, 목재 제품 산업 등을 포함한다. 문화적 목적지로는 보이시 미술관, 아이다오 역사박물관, 보이시 동물원 등이 있다. 백인 정착자들이 도착하기 전에는 쇼시오네, 파이우테 인디언들이 현재의 보이시에 살고 있었다. 1862년에는 산 근처에서 금이 발견되었고 광부들이 그 지역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1863년에는 오리건 트레일의 교차로와 보이시 산의 황금길에 미국 육군이 보이시 요세를 세워 도시를 배치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1864년에 아이다오 영토의 수도가 되었다. 세계의 여러 나라들에서 근로자들이 곧 보이시 지역에 들어왔다. 멕시코의 노세마부들이 보이시 를 금이 풍부한 로키 산맥 북부의 공급지로 만들었고 광둥의 광부들은 중국인의 식당과 세탁소를 지었다. 물을 끌어들이는 운하와 오리건 쇼트라인 철도 공사는 일본인, 그리스인, 아일랜드인, 스칸디나비아인들을 데려왔다. 독일인들은 맥주 양조와 화려한 건축물을 가져왔다. 스페인 북부에서 온 수백 명의 바스크인들이 1800년대 후반에 아이다오에 정착하였다. 도시의 경제는 농부들이 보이스 강 유역에 물을 끌어들인 지역에 이주하면서 농업으로 방향을 바꾸었다. 도시의 인구는 1900년에 6000명에서 1910년에 17000명 이상으로 번창하였다. 1960년까지만 해도 보이시는 약 3만 4천명이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1960년대에 도시가 외곽의 지역들을 합치면서 인구는 2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다음은 보이시의 인구 변화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는 증감률이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